로나닉씨 기다려주세요 어 얘는 병사잖아 그 성 입구에서 시작성의 병사 에 에르니 어르니라고 하나요 에르니라고 하나요 아무튼 시작성의 병사입니다 이 앞쪽이 이웃나라인 이웃국입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럼 저는 성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온거구나 실례하겠습니다 그려그려 뭐야 왜온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의사항 배웅해주려고 왔나봐요 여관이 잘 안나오네 폭신폭신 폭신 시작곡의 끝에 도착했어 어 드디어 그리고 이 너머는 이웃국 드디어 어떤 나라일까 기대된다 이웃국은 소문에 의하면 뭔데 아 비밀이었지 아 뭐야 자기만 알고 있어 비밀을 아무튼 안녕 시작곡 그리고 반갑다 이웃국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깜빡 어? 대마왕 대마왕 대마왕이 여관에 뭐야? 어? 뭐야? 왜? 어? 어? 모두는? 어? 내 동료들 다 다 납치된 거야? 아 그대가 잠들어 있는 동안 대마왕 스탄이 왔었다 그리고 그대의 동료를 데리고 가버렸지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대마왕 스탄을 쫓으면 동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? 저 말할 시간에 도와주자 그러니까 아니 혼자서 어떻게 해 으잉? 옷 어디 갔어? 어? 그래 대마왕 스탄 녀석 그대에게 너 저주를 걸었구나 얘 일부러 나 혼자만 냅돈네 그대의 아이돌에 대해 봉인되었다고? 네? 그럼 어떡해요 그대에게 새로운 힘을 내리겠노라 자 선택하거라 아 슬쩍 새로운 직업도 추가해두었느니라 아 여기서 직업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아하 어? 새로운 직업 한번 해볼까요? 고양이? 어 뭐야 귀여워 수염과 꼬리가 매력 포인트 약부모 큰 코다친다 악마 어머 귀여워 이것도 살짝 불량하지만 귀여운 악마 장난치더라도 봐주고 싶어진다 과학자 과학의 힘을 다루는 연구자 약물과 컴퓨터로 전투를 지원 이거는 별로 안 끌리는데 냥이 가세요 어 그래요? 그러면은 냥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나딩은 고양이가 되었다 냥이 좋다 그럼 가도록 해라 고양이 로나딩이여 어쩌다보니 로나냥이가 되었다 냥 로나냥이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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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대체? 분명 대망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끌려왔어 어라 로나딩은? 없네 로나딩은 괜찮을거야 분명 구하러 와줄거야 맞아 너네가 탈출하는건 어때? 너네가 탈출하는건 어때? 탈출해서 중간에 중간에 만나는건 어때? 아 이런 장비도 처음부터 다시 사야되잖아 어 레벨 1 됐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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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벨 1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 가면은 전투는 할 수 있나? 이웃삼아 몬스터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고양이는 공격을 어떻게 하려나 정갈이다 아 몬스터들도 약해졌네요 아 로나딩 지쳤어 아 더워서 힘이 없다 어 나 벤시에 눈물 많은데 저건 저 의자에서 좀 쉬자 저 소리장이야 안돼이 아 너무 아픈다 에잇? 근데 피가 왜 회복되지? 상쾌 에잇? 가시가 혀를 자극한 모양이다 아 아 무슨 침 맞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발톱 손질을 배웠다 발톱으로 날카롭게 만드는 준비기술 다음 공격으로 적에게 큰 데미지 아 차지네요 차지 링크가 신중하게 스트레칭 했던 것처럼 차지네 차지 아 이거 마리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동료가 없어가지고 어 누가 왔어 동료? 새로운 동료? 혼자서는 힘들지 않느냐 힘들어 그래서 준비했다 새로운 동료를 불러도 아니 그럴거면 내 동료들을 그냥 다시 데려오시라고요 예 신님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여행할 새로운 동료다 뭐야 이거 샌즈 이거 진짜 샌즈같이 생겼다 우와 이거 진짜 샌즈인데? 이거 제가 받은 샌즈 말고 진짜 똑같이 생겼네 이거 대박 이런걸 받을걸 어 커비도 있어 어머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받는거야? 아 대박 어쩐다 어 스펀지받 징징이 뭐야 어 동숲 동숲 마을주민 동숲 괜찮은데? 모나리자 뭐야 이거? 이거 진짜 찐 모나리자 이거 어떻게 만든거에요? 대박이다 아니 이게 가능해? 오 박사님이다 와 진짜 잘만들어 아니 이거 뭘 골라야되지? 다 너무 잘만들어가지고 아니 다 너무 잘만들었어 선택할 수가 없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싹터야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연애야잖아요 호감작해야되고 아 스펀지받이랑 징징이랑 연애는 못해 스펀지받 징징이랑 연애 어떻게 해 오박사랑 연애? 아 나 오박사랑 연애 어떻게 해 어? 아 근데 과학자 있었잖아 직업 어 과학자 직업이니까 오박사님이 과학자로 동료를 할까요? 어 이러면 좀 그래도 어울리니까 그쵸 그쵸 괜찮지 괜찮지 과학자 아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는거였어? 아 이거 오 아 오박사님 헤어스타일 이거 유지해줘야되는데 가발 씌우면 되니까 결정 나는 왕고한 과학자 오박사 누나딩님 오박사랑 잘살기세요 아 싫어 아 그러고 보니까 단둘이 있잖아 오박사랑 아 싫긴한데 싫긴한데 어쩔 수 없다 알려 해봐라 과학자 아 안녕하세요 오박사님 조금 불안하지만 열심히 할게 반갑습니다 지호 엄마가 질투하겠어요 아 혹시 지원만 미리도 있나요? 없겠지? 그럼 앞으로 두 명 더 동료를 불러주었다 조만간 도착하겠지 사로잡힌 동료들을 구할 때까지 새로운 네 명으로 가거나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보이질 않아 아 뭐가요? 분명 이 주변에서 소피? 아 당신은 들었어요 시작곡을 구했다지요 엄청난 활약입니다 그나저나 이 주변에서 램프를 보신 적 없나요? 램프? 사실 소중한 램프를 잃어버려서 말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램프거든요